돌아온 게 아니라고, 야 아 미치겠네 이거란 얘기야? 잠깐만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 가자 이걸 무조건 해야겠네요 쌍검 쌍검에 쓰나? 쌍검 쓰나? 야, 잠깐만 그럼 가기 전에 갑바라도 입자 갑바는 입을 수 있잖아 무기고, 방어고는 어디지? 아 여기서도 할 수 있네 응 아니다 아니다, 기술실로 가야 돼 어 여기서 아이템 제작 방어고는 제작할 수 있어 이 어드벤트 병사 시체? 지금 어드벤트 병사 개 많을 텐데 시체 이거는 숫자가 지금 내가 몇 개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아 많이 만들어 아 벌써 이거밖에 없어? 조졌네 두 개 밖에 못 만들어? 그렇다면 렛이 떠났어? 너는 좀 잊을 것 같아 음식? 냉동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장 잊을 것 같아 제 기술이 아, 그런 생각 없지 아드벤트는 아마 정말 좋은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 그쪽에는 적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자. 아까 거기서 출격하기 전에 바꾸면 돼. 지금 이걸 쓰게 하려면 얘네 둘한테 입힐까? 어, 무기 업그레이드. 사용 가능한 슬롯. 오오오. 이런 것도 있잖아. 야야야, 가만있어봐. 이거, 이거, 이거는 얘한테 쓰면 안 돼. 일단 얘를 갓바를 입히겠습니다. 갓바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저항군 전사. 케블러 방어구. 바뀌는 거야? 방어구가 0인데, 그대로? 어, 뭔가 아닌 것 같지 않냐? 뭔가 이상한데 지금? 방어구 새로 한 게. 아, 수류탄 대신 바꾸는 거라고? 방어구가? 아아아아. 소량이지만 결정적일 수 있는 체력 보너스를 부여한다. 이건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끼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체력이 한 칸 늘었네. 아아아아. 뭔지 알았네. 한 칸이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 얜 입고 있네요. 이거, 어. 체력 한 칸 늘었어요. 그 다음에 저격에서 저격총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지명타율, 조준. 빗나간... 정말 닫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빗나간 탄환 데미지. 음... 탄환이 빗나간다 목표는 1회 데미지를 안 준다. 이건 쓰레기야! 이건 응당 쓰레기야! 조준이 5만큼 증가한다. 이거 가자. 무기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면 대체될 수 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의 스코프를 적용...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또 뭐야? 무기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면 대체될 수는 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의 스코프를 적용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무기도 지금 좀 업그레이드 가능한 게 있으려나? 아니, 야. 근데 무기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냐? 무기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지? 여기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 씨를 만들어야 되나? 무기 업그레이드 이건 연구 해야 돼 이건 연구해야 돼? 그럼 그냥 갑시다! 저거 아까워서 안달래 천천히 해봅시다 이번에는 마음 급하게 하지 맙시다 두 칸짜리 나에 진짜 안 가는 쪽으로 가자 네 자 천천히 게임 해봅시다 데이터 감정기를 보호하는 거 모든 적군 처치하기가 이번에 미션 목표네요 거기까지 가서 경계 가고요 권총 경계도 있네 어 경계는 뭐야 권총 경계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지금 굳이 경계할 필요는 없는데 안 온다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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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게임합시다 여러분들 최대한 미친 미친 듯이 천천히 합시다 정말 한 칸만 가자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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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야 권총으로 하면 개머지 있을텐데 그렇지 잘 간지 일단 사기지 아 권총이랜다 그 스나 어 스나로 만약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사기일 것 같습니다 좀 그냥 멀리 가자 한 명 정도는 괜찮지 뭐 어어어어어 우와 저거 뭐야 외계인들이 야 얘네들 좀 뭔가 달라 둘 다 뭐 닌자처럼 생겼어 어 온다 야 이거는 굳이 진짜 가지 말자 이거 진짜 가지 말자 이거는 이거 경계야 경계고 진짜 경계고 그리고 자신이냐 자신이냐 자기거로 자기거로 됐으으 이렇게 한 다음에 경계 재밌어 이거 개잼있습니다 자 시야가 이제 거의 들어와가요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좀 조심합시다 그리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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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합시다 어 여기 완벽하게 다 방어되는 데 네 좋다 아니야 더 가지마 더 가지 말고 음 이리로 가자 오케이 스캐닝 풀타임 있네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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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갔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일로 가자 야 너도 그냥 한 번에 와 한 번에 오고 왼쪽을 먼저 치자 그 다음에 너는 여기 가자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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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누가 했어? 스나로 자극하자고? 그래그래 그것도 괜찮지 스나가 가만히 있어봐 스나가 어딨지? 얘냐? 얘가 쐈을때 데미지 오우야 꽤 괜찮네 75%야 72% 장교 되도록이면 장교쪽을 쏘는게 나으니까요 음 됐어 우리가 이 상태로 간다면 어 얘는 여기서 얘는 얘는 여기서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경계하고 그 다음에 어 얘도 얘도 여기서 켈리도 경계 그 다음에 얘로 한번 쏍시다 이거는 72% 갑니다 어차피 3% 차이기 때문에 장교 간다어어 72%야 한방이야 맞으면 그렇 뭐야 안죽어? 한방 데미지 아니었냐? 4밖에 안다네? 어어 됐어 와봐 새끼들아 와봐 임마 어 와봐 응당이지 응당 불어 와아 기가 막히게 잠겨쌌네 와아 타이밍 지.. 타이밍 뒤졌다 야 타이밍 뒤졌어 야 타이밍 지렸어 얘들아 오케 지금 경계하고 있는건 아니야 애가 배기? 하.. 아냐아냐 굳이 지금 이걸 하지 말고 하.. 또 킬딸이 또 이게 아냐아냐아냐 하지마하지마 하지마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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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고 어.. 그냥 경계해 경계해 응당이지 어디서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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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임마 경계 안되있는거 알았어 내가 와아 기가 막히네 응 기가 막혀 사건 장전하는거 보세요 순화 진급 안했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걸어갑시다 응 되는 부분이구요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저 게임 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응 왠지 이쪽에서 나올거 같아 불안해 일로 일로 경계 아냐 여기에 여기 있지마 어 자동차 터져 자동차 자동차 터질수있어 자동차 터짐 완벽 uma 지휴 프로티컬 프로티컬怎麼辦 음식 acre 그래 니만 해 너가 너에게 인성 외계인 지금 턴이 없어요 지금 안에 없는 것 같죠 느낌이 가자 가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경계 이걸 그리고 나중에 그거야 보면은 데이터 감청기를 보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모두 다 여기 도달했을 때 저 방 안에서 지키죠 지금 바로 문 여지 말고 지금 바로 문 여지 말고 됐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잠깐만 이거는 어 너가 열어야지 응당 어 그냥 문 열려? 해킹 안 해도 돼? 어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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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개무서워 잠깐만 이거는 쏘면 얼마야 확률 43%? 안 돼 안 돼 하지마 일로부터 불안해 불안해 자 우리 프로토코를 어 다 끝났냐? 아